드디어 이번에 막걸리 안주는 두구두구 두구두구 치킨? 구운 거? 구운 치킨? 아 그거? 스크리다크?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군대? 어 그런 군대나 아니면은 그 구로도 같은 거 아 구로도 뭔지 알지? 우리도 안 봐 이제 본다고 일모야 사람 구경했어? 어? 꼬맹이 뒤통수 콩 때리고 싶어 내가 강아지 운차를 끊지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아니야 그 옆에 포켓에 있어 응 여기서 하네스 하고 아이고 유모야 유모야 여기야 일로와 일로와 난리 난리 아이고 석규 야 애기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래 어?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대단해 찾아뵙다 아이고 너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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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알겠어. 줄게. 자. 뜯어, 이거. 맛있게 먹었어? 끝! 나는 어렸을 때부터 쿠파의 색깔 배합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저런 보색 배합? 초록색하고 노란색. 너무 예뻐서. 제가 어렸을 때 쿠파 좋아했었는데. 강아지 인사해. 인사해. 왜? 너무 맛있다. 이리 와주시기 이리 와주시기 이리 와주시기 이리 와주시기 매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너무 귀여웠나 봐 그래서 나를 보고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이랬다 저기 회색 사람이 되게 귀엽잖아 아까 방금 인사한 강아지? 아니 아니 그 하얀색 강아지 그리고 회색 강아지 되게 귀여운데 그 회색 강아지가 율무한테 관심이 보였는데 율무가 그냥 쳐다보고 시작했어 가린다니까?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율무도 그치 율무야 꼬동꼬 있다 여기도 레이벤 있다 꼬동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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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쇼? 비쇼 같은데? 비쇼이다 이모 이모 안되 안되 친구 싫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꼬동꼬 아휴 꼬동꼬 도류가ays 그랬던게 입술 눈물 aggi 너무 애기야 어떡해 한 손 한 주먹 유모 그래도 괜찮은 컨디션 유모 너 누구야? 야 깡패 깡패 어쩌라고 이모 이모 어쩌라고 뭐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? 물품도 싸고 등도 싸고 물? 목말라? 이모 뭐 원하는 것 같은데? 이쁜고 도망가니 하고 안아줘 안아줘 알았어 알았어 엄마는 아이치 아이치 날이 안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게 그 뒷걸음에 방문해 봤는데, 너무 큰 아픔이 없다면 다시